딸기칩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바로 이팅사운드인데요.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딸기칩 3개를 미리 이렇게 나무 트레이에 담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얘가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준비를 했는데 생각하시는게 있다면 딸기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딸기칩 같은 경우는 되게 바삭바삭 아삭아삭한 소리가 나는데 딸기같은 경우는 아삭아삭 도둑도둑 약간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딸기칩이랑 딸기는 새로 다르게 영상을 만들어드리고요. 대신에 바삭바삭하고 쫀득쫀득한 다른 딸기칩 사운드용 거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짜잔 이렇게 마카롱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마카롱을 되게 많이 사서 먹고 있는데 김칩에 지금 한 되게 더 있어요. 근데 마카롱이 하시다시피 되게 좀 달콤달콤 달콤달콤하잖아요. 그래서 피곤할 때 먹긴 하는데 먹기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되게 자주 한 3주에 3주씩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바삭바삭한 소리와 쫀득쫀득한 소리 많이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료수는 별거 없어요. 얘네들이 워낙 닿는 거라서 뭐 스파클링 음료수나 아니면은 뭐 탄산수를 가져와 보려고 했는데 두 개 다 너무 달기 때문에 그냥 물만 먹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팅 사운드 시작해볼게요. 조금부터 손끝 손에 들어갈 때 , 손끝 손에 들어갑니다. 손에 들어갑니다. 손에 들어갑니다. promulg 눈에 들어갑니다. 손에 들어갑니다. 손에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준비할때 예전에 딸기칩을 어떻게 먹었나 싶어서 한번 봤었는데 이렇게 있다면은 트레이나 쟁판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안하고 정말 오로지 여기에서 이렇게 손으로 꺼내는 근데 그 소리가 되게 되게 저는 좀 고쳐야겠다 싶더라구요. 왜냐면은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 찍었던거를 조금씩 기억을 해보면은 편집하는게 반인 영상이 되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나무 트레이에다가 올려놓고 먹고 있습니다. 또.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초콜릿 cheese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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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waving 초יי 문구고 감칠맛이 불필요 음... 다음 시간에 만나요. 딸기칩 하면은 예전에 보셨던것처럼 되게 바삭바삭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면서 딸기칩이 톡톡 터지는 소리를 기다렸을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너무 오래 열어놨었나봐요. 그래서 그새 수분이 들어간지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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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록한 느낌이 되어버렸어 뭐라고 해야 되지? 봉지를 열어둔 채로 잠이 들었다가 그리고 잠에 계속 거스를 딱 짚어들고 먹었을때 그 눅눅감 이게 잠깐 이렇게 선다고 눅눅대주는건가 if you do don't work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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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 특성상, 금방 눅눅해질 수 있으니, 빨리 드시길 바랍니다. 요게 트레이에 정리한다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소비하진 않았는데, 열면은 바로바로 볶아야 되나봐요. 이거 소리가 되게 기대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마음에 안들어지면 어떡하지? 역시, 닭이집만 가져오는게 아니라, 마카롱도 가져오게 되게 잘한 것 같아요. OH,OF,OF,OF,OF...OF.OF,OF,OF,OF...OF,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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제거같은데, 코카성, 지키러웅은? 너무 probably works.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Est agenc 검색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쉬고 있거든요. 너무 쉬워. 너무 쉬운. 너무 쉬운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방금 뭐 샀을지 모르겠는데 그 신맛이 꽉 가고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깜짝깜짝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까지 딸기칩을 먹어봤고요. 딸기칩 소리에서 되게 아쉬웠던 게 있다면 댓글로 하나하나 남겨주세요. 언제 준비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딸기는 제가 구입을 해서 냉장실에 잘 들어있거든요. 아마도 딸기가 쉽게 부르고 빨리 또 먹어야 되는 거니까 곧 촬영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촬영하는 건 아니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촬영할 것 같은데 아쉬웠던 부분에 서서 남겨주시면은 딸기 해팅 사운드에서 좀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카롱 해팅 사운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파카롱 해팅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것부터 먹어볼까요? 이거 산 딸기부터 먹어볼게요. 마카롱 탭핑도 좀 해드리고 근데 예전에 보여드렸던 따벅스 마카롱 보다 되게 크기까지 작아서 이거 오래 탭핑하면은 손가락에 쥐날 것 같아요. 쥐까지는 아니고 그냥 손가락에 쥐를 거리에 마카롱 쥐까지 입을 쥐까지 쥐까지 자유로운 파카롱 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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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먹어볼게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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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 바닐라 마카롱을 먹어볼게요 이거 사탈기 마카롱 먹을 때 되게 금방 먹는 것처럼 보였을텐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한입 베어물자마자 마카롱이 허사삭하면서 가루가 많이 떨어지는거에요 아마도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되게 편집되어있어서 금방 먹는 것처럼 느껴지실거에요 아니면 한입에 먹는걸로 전력을 바꿀까요 이렇게 롬 롬 에 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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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p boprer 고olo oh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피스타치오를 먹어보겠습니다. 여튼 경우는 여기 뚜껑이 거의 파손이 돼서 그냥 밑에 부분을 탭핑을 해야 되나? 탭핑이 되네요. 왜 얘만 이렇게 파손이 심하게 됐지? 오늘은 탭핑을 만드니까 너무 망가지겠네요. 얼른 먹어볼게요. 그리고 다음 마카롱 이거는 이렇게 봐도 무슨 마카롱인지 몰랐었는데 여기 원재료 명이라고 킵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복숭아 마카롱인가 봐요. 몇 번 먹어봤는데 뭔지 복숭아 염나라고 그냥 무난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 마카롱 같은 경우는 탭핑이 되게 힘겨울 것 같아서 그냥 먹어볼게요. 탭핑을 해보려고 했는데 점점 부서지고 있어요. Immer. 하다. 아, 너무 scared. 아 너무 scared. 진짜 잘 안 말려 sensitive. 아무한지. 아, 너무 웃음. targeting. 이 소리도 다른 가사를 안 하면 apa 아, 너무 good. 아, 너무 아프다. 아, 너무 웃음. 그래도 웃음 방금 먹었던 마카롱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신경 써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콩개를 맨 그때 먹거든요. 그래서 이미 달달해진 상태에서 그냥 쫀득한 맛을 먹는 근데 또 이게 언제려 명분인가 복숭아 퓨레라고 해서 복숭아 맛이 날까 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달기즙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맛을 좀 복숭아 맛만 못 느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무슨 맛이지?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서 얘는 제일 튼튼해요. 안 튼튼하네요. 튼튼한 거는 산달기 마카롱이 제일 튼튼하고 어? 튼튼한 거 같은데 여기 밑부분이 좀 좀 녹해졌고 여기 위에가 좀 견고하네요. 여기서는 좀 더 격려고요. 여기 밑부분이 좀 더 격려고요. 너무 강하게 탭핑을 해서 뺐어요. 그러면 먹어볼게요. тер은 정말 굉장히희다! saud김없는raftatos 소리가 들림없어서 스파이기 어려운 youth RH 보컬 재생님 배고 Perquè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팅 사운드를 이렇게 마무리 해봤는데요. 어떻게 괜찮게 들어보셨나요? 마카롱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방음부스가 아직 덥다는 걸 무척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빨리 가져와서 딸기집이랑 같이 많이 눅눅해진 것 같아요. 저는 마카롱이 저렇게 눅눅해지고 딸기집이 저렇게 눅눅해진 걸 처음 봐서 진짜 방음부스는 언제쯤 조금 시원해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밤파를 입고 있거든요. 정말 밖에는 한없이 추워지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게 정말 방음이 얼마나 잘 되고 또 열이 얼마나 보존이 잘 되는지 아직도 더워요. 네, 네. 뭐, 여튼 그렇고요. 어떻게 오늘 소리가 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딸기집 이팅 사운드에서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곧 촬영을 딸기 이팅 사운드 할 때 조금 보완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눅눅해진다는 거를 정말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해가지고 좋은 소리를 들려드리지 못했다면은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소리가 수면에 좀 많이 도움이 되었길 바랬으면 좋겠는데 좋겠는데 어떻게 이팅 사운드는 수면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조금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 lengе 되었습니다. televIVE